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신규 때 충격받은 포인트 5개를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해시태그로 달아났는데요. 제가 여중여고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중여고 나온 사람이 남중에 신규로 발령을 받았을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여중여고 사범대를 나온 사람의 고정관념이 남중에 가서 깨지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아마 젊은 선생님 중에서 저처럼 여중여고로 나오신 분들은 조금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5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제가 여기서 여자 남자를 가르고 여학생들은 이래 남학생들은 이래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제가 받았던 충격을 그냥 사실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건데요. 프린트를 땡땡이 넣는다고 이거였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뭐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프린트를 받으면은 항상 파일철에 넣어서 구겨지지 않게 보관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책상 서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물론 이게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웠던 거는 제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 그게 왜? 라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상 서랍에 넣거나 아니면은 그냥 반 접어서 가방에 넣으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저만 놀랐나요? 그리고 심지어 바닥에 버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청소할 때 항상 프린트들이 바닥에 굴러다녔고요. 가정통신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눈앞에서 찢어버리기도 했고요. 당연히 이건 소수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책에 끼우면은 그나마 양반이었어요. 도대체 파일철의 존재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철을 준비해라 해라 검사를 하겠다 하겠다라고 해도 무려 네 번째 시간까지 파일철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고요. 매 시간마다 파일철이 없어서 프린트를 그냥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당연히 학생들은 파일철을 안 가지고 다닐 수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회쌤 혹은 뭐 수학쌤 기타 등등 다른 과목 선생님 땡땡을 지금 나한테 묻는 거니? 이런 거였는데요. 뭐였냐면요. 사회쌤 전화번호를 지금 나한테? 굳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게 많은 학생들이 그러진 않았는데요. 소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소수의 학생들이 어쨌든 이런 거를 나한테 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쇼크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였냐면요. 밤 12시에 문자를 하는 거예요. 밤 12시에 저한테 선생님 사회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만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연락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시험 문제 때문에 뭐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숙제를 해오라고 했는지 아니면 수행평가를 내일 보는지 이런 걸 물어보려고 밤에 저한테 문자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당연히 사회쌤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당연히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서두도 없어요. 아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급해서요. 이런 서두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서두가 붙어도 사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전화번호는 학생들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는 약간 학생들 사이에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공공제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은 학교의 내선번호 정도로 취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규 때는 이게 지금처럼 뭐 카톡이 되게 학생들과 교사가 보편적으로 카톡 단톡방을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회쌤 아니면은 친구 중에서 같은 반 친구 중에서 땡땡이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러고 끝이었어요. 마치 담임선생님을 걸어다니는 전화번호부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때문에 진짜 진짜 여러 번 충격을 많이 받고 나중에는 얘들아 너네 나한테 전화번호 묻지마. 그리고 너네들끼리 전화번호 다 저장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은 현장체험학습 같은 때 가면은 정말 제 전화기에 막 불이 나요. 애들이 서로 선생님 전화번호 없어요. 누구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저한테 계속 연락을 했었거든요. 이건 뭐 제가 맡았던 학급의 문제였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나중에 교육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이 쳤는데 왜 이거를 못하니? 라는 심정이었어요. 약간 화도 안 나요. 도대체 왜?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뭐냐면은 앉지를 못해요. 앉지를 않아요. 착석을 안 해요. 종이 쳤어요. 자 종이 쳤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1, 2분 정도 있다가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아 종이 쳤고 내가 2분 정도 늦게 들어갔으니까 학생들이 앉아 있겠지? 앉으려고 후다닥 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딱 갔는데 제가 문을 여는 동시에 그 동시에 앉아요. 그러니까 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오면은 동시에 사물함으로 가요. 제가 왔는데 사물함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왔는데 도착했는데 힐끔 보고 그냥 계속 서서 친구랑 장난치고 떠들어요. 여기에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처럼 충격 받으시는 분 있으려나요? 그래가지고 또 뭐 있었냐면요. 수업 중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뒤로 나가요. 그래서 수업의 흐름이 끊기고 왜 나갔는지 물어보면은 쓰레기 버리려고요. 졸려서요. 사물함 가려고요. 이런 거였거든요. 심지어 뭐더라?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확인해 보려고요. 하면서 뒤로 나가서 거울을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그냥 나중에는 종이 쳤는데 앉아있지 않으면은 우선 수행평가 점수를 깎았고요. 그 다음에 앉아있지 않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수행평가에 체크를 할 수 없을 정도면은 제가 그냥 쉬는 시간에 5분 먼저 입시를 아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5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제가 뭔가 병풍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예 5분 먼저 수업을 시작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45분이 아니라 50분 했던 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그나마 앉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힘들었죠. 어쨌든 이래서 충격을 진짜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왜 나한테 이거를 묻지? 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학생들한테 충격받은 게 아니라 학부모님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화나고 뭐 어이없고 이게 아니라 왜? 왜 그럴까? 라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애가 연락이 안 되는 이유를 왜 나한테 물어보시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중학생 정도라면은 자기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나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이래야 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랑 달라야 된다. 다르다. 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상태인데 학부모님이 방과 후에 두세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얘가 연락이 안 돼요. 라고 이렇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도 받지 않아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어머님한테. 저는 도대체 이걸 왜 나한테 보내셨을까?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그냥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얘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중학교 담임이 얘가 친한 애가 누구누가 있는지 대충 간만 잡지 다 얘랑 같이 있을 거야. 라고 확신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남자애들은 어울리는 무리가 그렇게 막 특정지은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쨌든 수소문을 해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단체문자 돌리고 전화도 해봐요. 근데 애들 다 학원 가있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없고 결국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저도 어떻게 연락은 해봤는데요. 애들이 답장이 없네요. 모른대요. 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알고 보니까 그냥 애가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PC방을 가서 안 받고 오늘 안 받고 배터리가 없어서 못 받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끝나요. 이거 때문에 엄청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두세 차례 한 달에 한 달 사이에 두세 차례 전화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애한테 이거를 주입을 시켜도 애가 연락을 안 하고 그러면 또 어머님은 저한테 연락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 해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마지막인데요. 학생들과 내가 이걸 하다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뭐냐면은 학생들과 내가 혹은 학생과 내가 싸우다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신규 때 정말 많이 받은 조언 중에 하나가 학생과 싸우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그때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내가 학생과 왜 싸우지? 라고 생각을 했고 신규가 다 지나갈 때까지도 나는 학생과 싸우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애들과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 라고 해서 약간 혼자 위안을 많이 삼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신규 때를 생각해보면은 저는 학생들과 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교사 특히 젊은 여교사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젊은 교사들이면은 우선 애들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해요. 좋게 말하면 편하게 생각을 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교사면은 더욱더 만만하고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말싸움으로 번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강약약강이라고 하는데 힘이 센 그러니까 정말 처벌을 되게 잘하고 되게 강하게 나가는 선생님들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되게 편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다정하게 대해주는 선생님들 그리고 애들이니까 이렇게 하하오 웃으면서 넘어가는 선생님들한테 특히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일부 학생들이겠지만 일부 학생들이 밤마다 포진해있으니까 결국에는 교사는 다수의 학생들이 이런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휘말리게 되면은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 뒤에 왜 그렇게 떠들어 조용히 하자 라고 하면 저 안 떠들었는데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하면은 아니 선생님이 들어서 그런 거잖아. 선생님이 잘못 들으면 미안한 거지만 거기가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러면은 선생님 지난번에도 그런 식이셨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쟤는 지적 안 해요? 라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들 비슷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학생의 말꼬리를 잡고 내 변명을 하면서 학생을 지도하려고 하면은 이게 말싸움으로 번져요. 학생은 계속 억울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억울한 거를 다른 친구들 앞에서 풀고 싶어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을 나가야 되는데 얘가 계속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얕잡아 보였다가는 다른 학생들한테 무시를 당할 거란 생각이 강해가지고 거기서 이기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이기려고 하는 순간 싸우는 거고요. 이기려고 싸우는 순간 학생한테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의도했던 의도했지 않았던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만의 이렇게 유학에 넘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신규는 이게 당연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 돌이켜보면은 내가 애랑 싸웠구나. 15살짜리랑 내가 싸웠구나. 이런 식으로 돼요. 지금 되게 현타 아닌 현타가 오는데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불킥하게 되는 감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 저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아 선생님이 너 안 떠들었는데 지적해가지고 어 좀 기분 나빴구나. 근데 그럼 이따가 수업 끝나고서 선생님이랑 1대1로 얘기 좀 하자. 이러고 끝 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당연히 몇몇 소수의 학생들은 싫은데요. 제가 왜 가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 알겠어. 싫으면 오지 말고 끝.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하거나 학부모한테 이야기해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싫은데요? 제가 왜 가요? 하는 순간 얘는 지도 거부 학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이게 물론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너무 극히 일부의 사례니까요.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런 사항들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다섯 가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다섯 개는 2탄에서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나머지 다섯 개도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지금 9월 23일에 찍었거든요. 과연 언제 올릴까요?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충격받는 일이 없이 즐거운 신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